엄마랑 같이 가봐라고. 효정아. 사진, 사진 씨. 그냥 껴라. 팔짱 끼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에이. 왜 피해. 마음 먹었는데 왜 피해. 엄마 성분을 마시게. 잡자고 하는데. 어색하게 하고 보는 사람도 많고. 나 안 하고 쩔어. 저도요? 요리 갑자기 문털이야. 짠. 뭐야. 니 손을 왜 잡아. 뭐야. 기도해. 기도하네. 어머니 저 왼손 좀 어색하잖아. 어색하잖아. 회정님 앞에서 기도를 왜 하고 있네. 서진 씨 어머니 옆에 더 바짝 붙으시고. 잘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효정이처럼 해봐라. 진짜 효정이 너무 귀엽다. 저런 딸 있으면 뭐. 그러니까요. 이제 타러 가자. 타러 가자 이제. 빨리빨리 하고 가자 집에. 걸렸다. 걸렸다. 기숙 뽑고. 타러 가자 타러 가자. 호박이가? 마차 마차. 꽃마차는 달려간다. 롱딩이를 보고 와. 롱딩이가 있는 거 안 나가봐. 야 이거 앉아 숨기는 거 아이가? 당긴다고. 아니에요. 어떻게 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 됐다. 깜짝 났어. 우와. 우와. 진짜 어려워. 멀들. 저거. 생각보다 빠른 거 알아요. 생각보다 빠른 거 알아요. 근데 엉덩이 너무 아픈데. 엉덩이 왜 있냐. 엉덩이 쿠션이 없어서. 쿠션이. 지금 쿠션 많아서 좋겠다. 미친 나. 고장 좀 봐서. 박재정 말 좀 보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 하하하하. 아니. 말 좀 조그맣 보이시넣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음. 유미. 유미 유미. 유미. 유이미. 야. 미래야. 상경. 왜, 왜? 뭔데? 별개 살을 좀 빼라, 그거. 아아악! 살을 좀 빼라! 그 내려온 게 갑자기. 무언가기. 예피는 또 사람을 탔네, 이거를 안 타고. 야, 말이 벌써 너한테 질려서 시퍼러졌다. 아니거든. 너무 많이 했구나. 아니구라고! 시퍼러. 으,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지금 화만히 가요. 어, 화만히 가요. 아, 화만히 가요. 오, 깜짝이야! 뭐야! 잠깐만, 근데... 깜짝이야! 위험해! 불어먹는 거 아니야? 오, 야, 깜짝이야!